짜란 안녕하세요 생각성라이터 주혜입니다 제가 평소에 몽키즈의 제철 오빠 너무너무 팬인데요 마침 몽키즈 노래 중에 너무너무라는 너무너무 예쁜 그런 듀엣곡이 있잖아요 그래서 말인데 다음주 월요일인 4월 18일 먼데이 프로젝트 때 저와 함께 그 노래를 한번 듀엣으로 부른다면 얼마나 제가 감사할까 그런 취지에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물론 절대 강요는 아니고요 제가 어제 그 노래 혼자 들으면서는 100번가량 연습을 하긴 했는데 뭐 참 못하시겠다면 하지만 그래도 저는 반드시 오실거라 믿고 다음주 월요일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다음주 월요일에 만나요 안녕